안녕하세요. 푸알입니다. 지금 하수관 교체 하수.. 그가 아니라 극수관 교체한다고 주관을 다 뜯어놨네요 지금 공사를 하고 진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어? 신기한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 제일 비싼 마스크 어?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놨죠 다 뜯어놨습니다 어? 바뀌었네 여기 파란색으로 플라스틱관으로 바꾸는군요 여기 관도 바뀌었네 스테레스관으로 이게 옛날관이고 이게 새로운관이다 관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오 오오 그렇구나 이제 좀 살만한 곳이 되어 가나 봅니다 어? 여기 관 바꿨죠? 관이 야 어떻게 이 관을 올렸나봐 오우 신기하네 관을 세관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네 인입되는 어... 플라스틱관이고 이야 재건축은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안해서도 살 수 있겠네 이거 큰일났네 음마아파트 여기까지 버렸습니다 다